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구병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렸죠.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전국에서 260개가 넘게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국 건물 1층 주차장 입구에서도 발견이 돼서 아, 그래요? 네, 군당국에 신고가 됐습니다. 아, 네. 아무튼 이 오물풍선 때문에 어젯밤에 11시 35점 경기도에서 재난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매우 놀랍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네. 놀라운 게 아니라 놀랍다는 얘기죠. 지금 보이는 게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을 네, 달린 쓰레기 봉투 같은 내용이 화면으로 보이고 있네요. 저희 CBS 사옥에 떨어진 오물풍선인데요. 네, 위급 재난문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 대남전단이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식별됐다. 야외활동 자제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에어레이드 프리미리미리 워닝이라고 공습 예비경보라는 뜻의 영어문자도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이것만 들으면 좀 무시무시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상물체만 보고 외계인이 침입한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영어만 보면 전쟁난 줄 알았다. 그러니까요. 대북전단 가지고 이 시간에 재난문자를 보낼 일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좀 비상사항이 맞다. 삐라에는 생화학 오염물질이 묻혀서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 비상사항이 맞으니까 대난문자 보내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반응도 물론 있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이미 예고를 했어요. 저희 대북전체에서 드론 등을 이용해서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맞대응 차원에서 휴지장과 오물짝이 가득 든 것을 보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리 예고를 했다. 이 때문에 예고된 일이기 때문에 미리 한글 영어 안내문을 준비해 놓았으면 이렇게 재난문자를 보낼 일이 무슨 일이 있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군에서 보낸 재난문자를 그대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 탄도탄이나 정찰 위성 등등 이런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는 당연히 영어가 따로 나오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항공기가 들어가서 영문을 넣는데 거기에 에어레이드 공습이라고 들어갔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놀라우긴 했으니까 수정을 좀 한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남북관계가 사로운 판을 걷는 형국인데 오물풍선까지 밤잠을 설치게 하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많이 놀랐겠습니다. 좀 배려있는 재난문자 좀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은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도로에서 우길기 차량을 봤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가 제 눈을 의심했다면서 주행 중인 차량 뒷문 뒷유리에 우길기 두 개가 붙어있다는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뒤에 우길기 두 개가 붙어있죠. 그런데 뒷유리뿐만 아니라 앞유리에도 두 개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걸 한국사람으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글을 올리게 됐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길기는 잘 알다시피 일본 궁극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인데요.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국우파나 스포츠경기 응원에서 종종 사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우길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요. 다만 서울시 조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지난달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지난달 3일날 국민의힘 19명이 우길기 사용 제안을 풀자는 폐지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호되게 혼이 났죠. 기억납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주신 뉴스예요. 철회한 일이 있는데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우길기를 보고 욱하지 않는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욱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반려견 전용 항공사가 세계 최초로 운항을 한다는 소식이에요. 미국의 반려견 전용 항공사 바크웨어. 이름도 바크입니다. 개가 멍멍 지닌다는 뜻인데요. 멍멍 항공인데 지난 23일 뉴욕에서 노세렌즈까지 가는 노선을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편도 비행료가 무려 820만 원에 달합니다. 전부 매진이 됐고요. 다음 달 항공편 또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크웨어는 반려견이 비행기 객실 자석에 탑승해서 주인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서비스예요.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화물칸에 보통 실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리고 소형견은 케이지에 실어가지고 기내에서 태울 수는 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또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사진에도 볼 수 있었을 듯이 저렇게 같이 좌석에서 앉아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천과 스파 시설까지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전용 샴페인과 커피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비싼 값을 하긴 하죠. 비행기 내에는 15마리까지 탑승을 할 수 있는데 크기나 품종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견주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 명만 동반이 가능하고요. 18살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성인이어야 되군요. 이번 주에도 항공편을 증설해달라는 요청이 1만 5천 건 이상 들어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곳을 파리와 밀라노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는 개, 팔자는 상팔자겠죠? 정말 부럽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